만약에 여자친구 분이 빠졌고, 옆에 미루 형이 빠졌어요. 그럼 누구만 주고 갈 거예요? 와우! 와우! 충격했다! 지금이... 지금 괜찮은 친구예요. 네, 어른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언제 한 번 여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한 번 빠뜨려 보세요. 빠뜨려 보고 고민할게요. 진짜 경험을 해봐야 됩니까? 네, 그리고 전화 드릴게요. 영상 통화를 보여주세요. 고맙습니다. 오, 갓! 알겠습니다. 파란 게 우선생인데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. 내 친구와 애인이 바람피는 현장을 느껴져요. 와... 중단복과 간지럽 태울 거예요. 하하하하 어? 간지럽으로? 네, 조심하세요. 어우, 잘나겠네. 네, 네, 네. 충전기지 친구와 내 애인이 안속한데요. 와...